형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. 뭐? 아프리카? 아프리카든 파프리카든 연락은 될 거 아니야?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안 돼요. 뭐야? 연락이 안 돼?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? 학교 팽개치고 떠난 지 새끼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게 엄마야?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?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? 너도 나가! 그 새끼 따라서 아프리카든 파프리카든 어디든 가라고 나가!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. 엄마!